자 안녕하세요. 오늘 지효와 함께 놀아볼건데요. 오늘 공룡친구들과 함께 놀아볼게요. 어 근데 공룡친구들 한 명이 어디 아 여기 있었군요. 왜 내가 여기 있는거지? 이상하다. 우린 보면 폭풍같은 바다 밑에 있던데 우리는 어디에 땅에서 살았잖아. 어이구 이게 뭐예요? 에이구 이 기라는 닐 잡아먹겠다. 지효한테 군대 몰래야니 가시때문에 가시때문에 이빨이 못먹는다. 그럼 얼굴만 먹어봐야지. 얌얌얌얌 얼굴에도 가시봐라. 배루 먹으러 가겠다. 지금 가야겠다. 무서우니까. 일어나 사렸다. 어서 갑옷을 입자. 촥촥촥 아! 준비가 난다 이 갑옷보다. 으이 이 나도 변신해. 콤空 콤空 콤보리 콤라 콤라 싸우지 마세요. 으아악 과거 과거 지진이다. 가 과거 어떡해 이거 화석이네? 우리가 화석이 되지 않았구나 여기는 공룡천국 인데요 뭐야 에이 몇 번째로 일어난거에요 치워만 잘 되리라 이제부터 벌써부터 다운이 으악 더 잠딩 나오고 있네 여기가 어디지 여기는 유명한 개구리 개구리의 집 개구리아 어디있니 개구리 개구리 잘 안보이네요 개구리들이 여기 개구리 잘 안보이네요 개구리가 아주 큰일거에요 여기 제집인데요 개구리 개구리 나와냐고 너 가보야 오 근데 개구리 여기 개구리인데 뭐라고? 네가 이렇게 멋져 보이는데도 도둑이라고 불러? 내 이름은 구로기라고 구로구로 구로기만 보이면 안되죠 그 안에 구로기를 잡아먹자 우와! 구로기가 잡아먹혔다 아우 뱃속에서 똥을 무지지 아! 냄새 났다 으아! 잡아먹어! 으아! 탈아! 왜 이렇게 잡아먹어! 왜 이렇게 잡아먹어! 티오는! 응! 너무 더웠군요 샤워 시켜줘야겠어요 아무래도 자 샤워하러 목욕탕으로 좀 봐! 내 코 좀 씻어줘! 액통냄새 때문에 죽겠다! 알겠어 섹스 모두 깨끗하게 씻어보자 랄랄랄랄 나도 씻을거야! 냄새 뿌리 똥냄새 난 녀석 우와! 똥물이 됐다! 똥물이 살려주고 있어 안되겠다! 구로기 날라 낙지 파워 날아다니자 이거 어디있었지? 으아! 이게 뭐야 목 떨어진다 떨어진다! 아이고 여긴 섹시시대였네요 애슈 불쌍해라 구로기 티오가 도와줄게요 앗! 섹시 힘들이자 꽁꽁꽁꽁꽁 잡아먹자 으아! 불고기가 되기 싫어 으아! 잠자고 있네요 얘는 꿈을 끝나봐요 으아! 야 왜그래! 너 왜 갑자기 왜그래 왜그러냐고 내가 묻잖아 방금! 아! 알겠어 말게 말게! 아 누워 야 뭐하냐 아! 미안해요 내가 섹싱들한테 잡혀서 어쩌고저쩌고 어쩌쩌쩌쩌쩌쩌 자야지 또! 쾅! 아이고 엉덩이 아웅당망을 지자니 괜찮냐? 자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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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요 각자 인사를 처음 찍는 동아내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름이 이름이 뭐지? 어! 자기! 어! 내 이름이 갑자기 기억하나 난 바본가봐 내 이름도 기억하나 바보 내 이름은 안킬로라고 이 바보녀석 티오님 죄송합니다 실수한다 뭐하는거냐 뭐하는거냐고 인사부터 해야지 얘들아 으악! 한명이 떨어졌네요 오 개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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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불쌍개구라 개구리 구하러 떨어짐 근데 개구리가 없이 으악! 가요 저 얘는 되게 날아왔던데죠 안녕 안녕 안녕